안녕하세요. 제 인생의 바늘 노래와 함께하고 있는 김용빈입니다. 제가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면 1일 남자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남자친구가? 응모를 해서 선택이 되는 분과 1일 남자친구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래할 때와 말할 때랑 목소리가 다른 점이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라운드도 제가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기다려주신 저희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동 많이 하는 기다리지 않게 하는 김용빈이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 사랑하는 당신이 실행 nhi designed